사기탄의 게이트를 특검하라. 공수처가 최근 김규현 임성근 사단장 구명을 하려고 했다. 모의를 했다. 단톡방을 갖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른바 폭로를 하고 그걸 마치 공익 제보처럼 한 김규현이라는 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항명 사건 재판 받고 있는 수사단장 박정훈이라는 자. 전 수사단장. 이 자의 변호사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했다가 미끄러진 자이기도 합니다. 김규현. 이 김규현이가 수도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 재선의원하고 논의를 이어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수처가 확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수사 4부는 최근 민주당 재선의원하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멋쟁 해병 멤버 중 한 명인 B씨가 녹취록을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것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해당 대화방 멤버들의 통화기록 녹취록 235개를 제출받았는데 이 235개 중에 재선의원 A와 B씨 간의 녹취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A 의원과 B씨 사이에 이루어진 40여 분간의 통화 녹취록에는 김규현이가 민주당 의원 A라는 의원과 접촉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해당 녹취록에는 A 의원이 김규현이가 나한테 와서 거짓말도 좀 몇 번 했지만 자기는 송모 선배랑 이종호 선배랑 다 잘 통하고 있고 대화도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B씨한테 발언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재선의원하고 김규현이가 만났다는 거죠. 또 A 의원이 김규현과 만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내가 김규현의 얘기를 듣다가 변호사님이 단톡방에 있으면서 같이 골프 모임도 하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이걸 누가 카톡방 캡처했는지를 모른다고 해요. 그랬더니 김규현 변호사의 얼굴이 시뻘게 지더라고요. 라고 B씨한테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규현이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선의원하고 만났다는 것은 이 대화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또 녹취록에는 김규현이가 지속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쪽에 연락을 시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녹취록에는 김 변호사와 연락이 닿는 상황이냐. 이게 B씨가 묻자 A 의원이 저는 보좌관하고만 통화하라고 했지 이후로는 한 번도 통화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김규현으로부터 전화가 지금 한 대여섯 번 정도 왔네요. 대여섯 번. 그런데 저는 엮이기 싫어서 통화는 안 했고요. 라고 답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수도권 재선의원도 김규현이를 한 번 만난 다음에 아 이거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해서 거리를 둔 정황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 김규현이는 그런데 지난 17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 저는 민주당 관계자군 누군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감한 게 전혀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의원과 B씨의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김규현의 언론 인터뷰는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또 공수처가 확보한 녹취록에 A 의원이 김규현을 사실상 제보 기획자로 여기는 듯한 발언도 담겨 있습니다. B씨가 아니 김 변호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하더라. 라고 하자 A 의원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김규현이 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걸 다 지금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지. 라고 면박을 주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어서 A 의원은 김규현이 카톡방 멤버하고 엄청 친한 척하면서 전화하면서 유도질문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김규현과 이종호 관계도 깊지 않고 그러면서 저는 김규현 변호사 얘기 이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 보니까 김규현 변호사 아마 자기도 자신 없고 증거가 불확실하니까 언론 프레이를 하는 것이다. 이 김규현은 대통령 경호처 출신의 송모 사업과 채모 등으로부터 지금 경찰에 고소당했어요. 그래서 김규현을 고소한 대통령 경호처 출신의 송모와 사업과 채모는 경찰에 출석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김규현을 고소한 것은 허의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김규현이는 구명로비 의혹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끌어들였는데 바로 김규현이가 끌어들인 그 사람들이 너 거짓말이잖아. 허의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으로 김규현을 고발 고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지금 파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 시일에 패북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난 7월 3일부터 25일까지 이른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네 차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와 JTBC의 제보 공작 실체를 밝혀내는 한편 민주당과 관련 가능성도 제기해왔습니다. 오는 26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 모 의원과 지속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이는 민주당과 교감한 적이 없었다는 김규현 변호사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즉 김 변호사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A 의원이 김 변호사를 사실상 제보 기획자로 여기는 듯한 발언도 담겼습니다. B 씨가 김 변호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한다고 말하자 A 의원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김규현이 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걸 다 지금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인지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모 의원과 접촉했다는 사실은 김규현 변호사가 다른 민주당 의원과 접촉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다수 의원은 실체가 없는 해병대 단톡방 내용과 김규현 변호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구명 로비 의혹을 조직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권성동 의원이죠. 김규현 변호사의 실체를 폭로하기 전부터 이미 해병대 단톡방의 변호사가 바로 김규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김규현 변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김규현 변호사와 접촉하여 정보를 얻고 이를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로 활용했다면 결국 사기 탄핵을 기획한 것입니다. 이제 수사기관은 김규현 변호사와 JTBC에 대한 제보 공작을 명백하게 수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들과 민주당이 어떻게 탄핵을 모의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 모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제1야당의 사기 탄핵 게이트가 됩니다. 민주당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주장이 왔던 구명로비 실체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 대신 민주당 정치 지망생과 JTBC의 제보 공작 그리고 공작의 쾌재로 불렸던 민주당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김규현 변호사, JTBC 그리고 민주당입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 특검의 이름은 제보 공작 특검, 사기 탄핵, 진상규명 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자체가 구명로비 의혹이 김규현이라는 자에 의해서 얼기설기 가짜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섯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한 민주당의 김규현 변호사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김규현은 민주당과 접촉한 적 없다고 밝혔으나 재선민주당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했음이 동아일보가 확보한 녹취력에 의해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3. 사건의 핵심은 JTBC가 제보 공작과 정언 유착을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김규현이가 한 발 빼려고 했는데 JTBC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이걸 기사화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은 김규현이기와 동시에 JTBC라는 겁니다. 넷째, 구명로비 의혹 근거였던 녹취력은 김규현이가 이미 지난해 JTBC에 제보했으나 그 당시에는 JTBC도 까십 수준이라서 보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까십 수준으로 보도하지 않았던 JTBC가 이걸 갑자기 꺼내들은 이유는 뭐냐?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JTBC 데스크는 최상병 청문회를 앞두고 돌연 김규현 녹취력을 보도하라고 지시했고 그때쯤에는 큰일 났다 싶어서 김규현이가 본인도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제보 공작에 참여했음을 자백하는 녹취력도 25일에 공개된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TBC는 이런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민주당 보좌관 출신으로 22대 총선 출마자이자 박정훈 항명사건 재판 피의자, 피고인 박정훈의 변호인인 김규현을 JTBC는 익명의 변호사로 둔갑시켜서 마치 객관적인 제3자가 제보한 것처럼 보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쭉 정리해보면서 8년 전 JTBC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역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JTBC가 했던 역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손석희가 주도했던 그 역할, 그건 뭡니까? 그 태블릿 PC, JTBC가 8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그 역할을 지금 다시 조성되고 있는 중복지사파들이 조성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다시 한 번 자임하고 나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제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 관련해서 제가 JTBC의 석연치 않은 보도 태도와 관련해서는 JTBC의 입장 표명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론 1쯤이었습니다.